한글자막 by 한효정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월화수목금 그냥 게스트분들이 이렇게 나오시는 것 같기도 하시겠습니다만 잘 보시면요. 다 요일별로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요일에 나오는 전승지 부장. 한 주간에 어떤 상품가결에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금요일에 전해드리는 거고 월요일에 오시는 김일혁 팀장님 같은 경우도 한 주간에 어떻게 우리가 전략을 세워야 될지를 이분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KB증권의 김일혁 팀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김일혁 팀장님. 어떻게 주말은 잘 보내셨죠? 네. 잘 쉬셨습니다. 김일혁 팀장님은 참... 온화하시죠. 회사마다 다 컬러가 있는데 KB증권이 다 온화하신 분이죠. 그런가요? 후배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겠어요. 이렇게 좋은 선배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일단 오늘 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굉장히 업종별로 웃음과 눈물이 많이 교차가 된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도 그렇고 지난 한 달 봐도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지금 어떤 업종에 투자를 해야 되나 이런 거 고민을 좀 해야 될 땐가 아니면 그냥 주식을 좀 접어야 될 땐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제가 지난주에는 3.1절이어서 방송이 없었죠. 그렇군요. 지난주에 나와서 처음 드렸던 말씀이 주식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할 때가 아니라 어떤 업종에 투자해야 될지를 고민해야 될 때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전에도 성과는 계속 그래 왔지만 사실 최근 두 주 동안 제가 그 말씀을 드린 다음에 성과가 어땠는지를 저희가 그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이제 금리 상승기에는 경기 민감 업종이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위에 보시면 에너지, 금융, 산업, 그리고 소재 업종 물론 컴스도 들어가 있지만 소재 업종이 S&P 500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좋은 성과를 냈고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는 괜찮았지만 그 외에 필수업, 헬스케어, 유틸리티, 부동산 이런 소위 경기방어 업종이나 아니면 성장주로 분류되고 있는 IT 경기 소비 업종은 저희가 경기 민감 업종이라고 생각하지만 경기 소비 업종 안에 아마존의 비중이 어마어마하니까요. 사실 그건 또 이제 아마존 등등을 포함한 이런 빅텍의 성과는 이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시장이 지금 되게 많이 빠진 것 같지만 S&P 500은 고점 대비해서 아직 3% 이상 하락하지 않는 상황이고요. 물론 하락했다가 금요일 날 다시 접어서 올렸지만 나스닥이 지금 좀 하락세가 조금 큰 상황이죠. 8%가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을 보면 한국 투자자분들은 또 워낙 나스닥 같은 성장주를 좋아하셨다 보니까 타격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지만 S&P 500 기준으로 보거나 아니면 다우 기준으로 본다면 시장의 하락세가 그렇게... 다우 기준은 뭐 산업 최고치 부분이죠. 네. 크게 이제 하락한 거는 아닌 상황입니다. 경기 민감 업종의 성과는 여전히 좋고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금리가 올라가는 게 여러 요인들이 있지만 경기가 좋아질 거다. 아니면 뭐 그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거다.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금리 상승세의 부정적인 영향들을 또 상세할 수 있는 게 결국 성장에 대한 기대니까 성장에 대한 기대를 품고 있는 경기 민감 업종은 여전히 좋습니다. 그림 두 번째를 보시면요. 미국 국채 신년물 그림이 얼마나 올라오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상당히 빠른 속도죠. 2015년부터 쭉 정리해 주신 거죠? 네. 올해 속도가 상당히 빠르고요. 2016년 후반에 보시면 상당히 빠르게 올랐던 때가 있었는데 이때가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여러 기대들이 반영되면서 금리가 상당히 빠르게 올랐던 때였고 이때는 금리만 올랐던 게 아니라 주가도 상당히 강했었던 때입니다. 성장이 진짜 나올 거다라는 기대가 있었던 거고요. 지금도 비슷한 흐름이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은 팬데믹 직전 수준까지 올라왔고 저희 KB 증권 채권 크레딧 팀에서는 금리가 일단 1.6%까지 올라올 수 있고 오버슈팅을 한다면 1.8%까지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전망을 내놓았고요. 지난주에는 1.577%로 마감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상원에서 추가 지원안 통과되고 난 다음에 또 많이 올랐다가 당연히 올라오겠죠. 네. 살짝 지금 내려갔다가 다시 조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금리에는 경제 그리고 통화정책 전망 이런 것들이 되게 복합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경제와 통화정책을 바라보는 연중과 시장의 관점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그림 3번 내용인데요. 왼쪽 2는 이제 연준 마크이고요. 오른쪽은 제가 시장을 그냥 의미하는 걸로 황소와 곰을 같이 그려놨습니다. 위에 지금 연준의 생각을 먼저 보시면 올 봄에 경기가 빠르게 반등하고 인플레이션도 오를 거다. 그런데 이게 일시적일 것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너무 겁먹었다. 그게 이제 지금 연준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리고 금리 올라가는 건 경기 좋아질 거라는 전망을 반영하고 있는 거다. 나쁘지 않다. 이런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시장은 조금 다르게 봅니다. 연준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게 연준의 이중책무 의회로부터 이게 연준법이 만들어져서 법으로부터 당연히 해야 되는 연준의 의무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완전 고용, 최대 고용이라고 하지만 그리고 이제 물가 안정인데 물가 안정 너무 걱정하지 말자. 지금 완전 고용에 집중해야 될 때다. 그런데 고용 시장은 많이 망가져 있으니까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은 연준이 이 이중책무 중에 완전 고용에만 너무 집중하다가 인플레이션 압력이 쌓여버리면 얘를 급하게 올릴 것 같다. 그런 걱정을 지금 하고 있고요. 다음 페이지 그림 4번을 보시면 이거는 이제 시장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쉽게 보기는 조금 어려운 데이터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데이터 서비스를 받는 거에서 이것저것 발라내가지고 그리는 데이터라서 유로달러 선물 시장에 반영된 내년과 내후년에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횟수 전망이에요. 보시면 올해 초부터 이게 쭉 어떻게 변했는지 보실 수 있는데 많이 올라왔죠. 그런데 연준은 참고로 2023년 12월까지 기준금리를 동결하겠다라고 점도표 중간값으로 이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를 얼마나 올릴 건가 하는 거를 예측을 했다는 거죠? 네.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그래서 2021년 1월에는 0.5회예요? 이게 뭐냐면 횟수 전망이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바뀌어왔는지 추세를 보여준 거고요. 제가 왼쪽 차트에 빨간색 선을 보시면 2022년 12월달 그때 또 FMC가 열리니까 그때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횟수가 올 초에는 안 올릴 거다. 1회 미만이니까. 지금은 이게 1회 위로 올라와 있다는 거는 내년 말 2022년 12월에는 한 번 올릴 것 같다라는 시장 전망이 지금 반영되어 있는 거. 내년 말까지는 어느 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까지는 한 번 이상 올릴 거다. 그렇지만 이제 9, 6, 3월, 3, 6, 9월에는 1회 아래쪽에 있으니까 안 올린다인 거고요. 12월. 네. 12월달에는 1회를 올릴 거다라는 거고. 여기 맨 차트의 끝부분이 지금 최근 수치니까 그걸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내후년인데요. 여기서는 6월에 한 번 더 올려서 이제 추가 1회가 되니까 2회를 넘어선 거죠. 2를 넘어섰고. 그다음에 주황색 선이 이제 내후년 9월인데 9월 기준금리 인상은 총 3번. 그러니까 한 번 추가를 더 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 동그라미에 이제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을 했죠. 그래서 이게 2023년 말까지 3번 올린다예요. 그러면 좀 빠르죠. 왜냐하면 연준은 지금 점도표, 점도표 아시죠? 이게 연준이 기준금리를 자기들이 예상치를 적어놓는 거예요. FMC 멤버들이 찍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역 연은 총 12명. 그다음에 연준의 이사 총 7명인데 지금은 두석이 비해서 5명. 그래서 12를 더하기 5에서 점 17개가 지금 찍혀 있어요. 올해 얼만큼, 올해 말, 내년 말, 내후년 말에 쭉 찍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중간값을 보통은 이제 연준의 전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간값 기준으로 보면 2023년, 내후년 말까지 기준금리는 현재 수준에서 동결입니다. 그런데 시장은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죠. 지금 내년 한 번, 내후년 두 번 올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은 연준이 가만히 있다가 인플레이션 압력이 이렇게 쌓이면 얘네들 급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저는 이 시장의 생각이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은 안 해요. 왜냐하면 현재 GDP NOW라고 해서 애틀랜타 연준에서, 지역 연준이죠. 여기 연준에서 추정하는 올해 1분기 GDP 성장률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뉴욕 연준에서도 올해 1분기 성장률, GDP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하는데 이 숫자를 그대로 딱 넣어서 작년 4분기 대비해서 얼만큼 오를 거다 숫자 있으니까 올해 1분기 숫자 저희가 대충 예상할 수 있잖아요. 이게 2019년 팬데믹, 2019년 4분기 수준을 넘어서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는 V자 반등을 했는데 금리는 낮아져서 계속 제로? 이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거기다가 1,200억 달러씩 매달 지금 국채하고 MBS를 사고 있고 너무 완화적인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시장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요즘 좀 헷갈리시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냐면 보통은 시장이 막 흔들리면 연준이 완화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죠. 소위 도비시하다고 얘기하는데 비둘기파적인 이야기를 한다. 신문이 이렇게 나오지만 완화기조를 재확인해 주거나 아니면 완화기조를 강화해서 시장 흔들림 혼란을 막아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좀 다른 게 시장이 연준을 완화적이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한동안은 너무 완화적일까 봐 걱정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비시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투 도비시해서 지금은 걱정하고 있다는 거고요.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연준이 지금까지는 걱정하지 마라. 완전 고용에 집중할 거다. 쉽게 안 올린다. 기준금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시장을 별로 안심시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인플레는 더 올라가겠네. 그러면 연준은 또 나중에 급하게 금리 올리겠네. 하면서 시장은 더 움쭐해 있는 상황이라는 거고요. 지난주 목요일에 시장이 많이 하락하고 이제 금요일 날 좀 세게 올랐습니다. 목요일에 주요 언론들의 시황을 보면 파월이 시장 급락을 막지 못했다.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 이유는 이제 금리 상승에 대응하겠다는 거를 안 보여줘서 그렇다. 이 금리는 시장 금리입니다. 시장 금리가 막 올라가고 있는데 연준이 대응 의지를 안 보여줬다라고 했는데 진짜 그랬나. 저희가 그림 5번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 5번을 보여주시면요. 이게 파월 연준 의장이죠. 보통 안경도 쓰시는데 여기서 안경 안 쓴. 파월 의장의 연설을 살펴보면 이번에도 어김없이 파월 의장의 비둘기스러운 모습이 또 나왔습니다. 보시면 통화 완화 기조를 상당히 오랜 기간 유지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을 해줬는데요. 첫째는 기준금리를 언제 올리냐 이런 대화를 하다가 날짜 기반이 아니라 결과 기반이다. 아웃컴 베이스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언제 이게 아니라 어떤 조건이 달성되면 올리겠다라는 걸 보여준 거고요. 그리고 그 조건이 꽤 높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기준금리 안 올릴 거다라면서 꽤 완화적인 얘기를 해준 거죠. 두 번째는 전망의 근거에서가 아니라 결과를 확인하고 가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경제가 회복될 거야라는 그런 전망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전망의 근거에서 선제적으로 올리는 게 아니라 경제가 진짜 좋아지는지 다 보고 가겠다는 그런 겁니다. 통화 정책은 보통 정책을 딱 결정했을 때 그다음에 그 효과가 나올 때까지 시차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통은 선제적으로 경제가 좋아진다면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결과를 다 보고서 후행적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기준금리는 적정한 기준금리 수준보다는 약간 낮게 유지되는 거고요. 그건 통화 환경을 완화적으로 오랜 기간 유지하겠다라는 또 의미입니다. 제가 이걸 계속해서 이렇게 좀 설명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연준 인사들의 이런 말들이 앞으로 정책을 어떻게 펼치겠다는 걸 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예고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행간들을 일관하게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금융위기와 팬데믹을 통해서 얻은 교훈이 뭐냐라고 했더니 주저하지 말고 빠르게 그리고 과감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우리가 느꼈다. 잘했다고 또 약간 자화자찬도 했어요. 두 번째 교훈이 뭐냐면 임무를 완수할 때까지 멈추지 말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되게 의미 있는 게 이 정도면 이제 경기 회복된 것 같다. 아니면 이제 경제가 좋아질 것 같으니까 이제 통화 완화 정책을 좀 회수하고 금리도 올리고 하자. 그런데 그렇게 안 할 거라는 거죠. 이게 다 완수할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라고 해서 이것만 보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통화 완화 환경을 제공하겠다라는 걸로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은 이거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니냐.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연준은 손 놓고 있네. 그런 생각을 하신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연준이 그동안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의미가 아닌 거고요. 연준이 통화 환경을 장기간 제공해 주려면 되게 중요한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다음 페이지인데요. 통화 환경을 이게 오랜 기간 유지하려면요. 과열도 피해야 되고 과냉도 피해야 돼요. 그래서 연준이 원하는 거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추세를 보여드렸죠. 꾸준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선이 있는데 금융 환경 또는 금융 몇 가지 지표, 채권 금리나 아니면 주가나 이런 것들이 지나치게 과열돼서 올라가면은 그것도 연준에게 안 좋죠. 왜냐하면 통화 완화 환경을 거둬들여야 되니까. 그렇죠. 또 반대로 과냉이 돼버리면은 통화 정책 도구를 소진해가면서 통화 완화 정책을 펼쳐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양적 완화 규모를 서서히 줄였던 2014년을 보시면요. 당시 7월 달에 옐런 연준 의장이 바이오텍 주식들, 그 다음에 소셜미디어 주가의 밸류에이션 멀티풀이 상당히 확장돼 있다. 되게 연준스러운 표현을 썼죠. 비싸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주가가 너무 빨리 올라서 투자 심리가 과열이 되면은 연준이 나서야 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과열된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냉각돼도 연준이 나서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연준은 이런 과열을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열되기 전에 먼저 진정을 시켰던 거고 연준 의장이 주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데 이랬다는 거는 그만큼 시장 안정성에 신경을 쓰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때가 7월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불과 몇 달 뒤에 9월 달에 국채 시장이 굉장히 크게 흔들렸던 플래시 크래시가 있었어요. 주가도 급랑했고요. 그때는. 그때 이제 블라드, 세인트 루이스 여는 총재 저희가 블라드 총재라고 멋있게 얘기 안 하죠. 블라드 형이라고 주로 하는데 주식 항상 힘들 때마다 이렇게 받쳐주는 그런 형이어서 가장 비둘기파적인 네. 굉장히. 본인 이제 아니라고 하시지만 누가 봐도 그렇고요. 이분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QE4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때 이제 QE3 끝나고 QE의 테이퍼링이 이제 마무리되고 있을 때쯤이었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QE4 해야 돼. 시장이 진짜 원하는 이야기를 QE라는 게 양쪽 완화를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다. 양쪽 완화를 이제 네 번째를 해야 된다 하는 건데 이 시장이 막 혼란스러우니까 그냥 막 얘기한 거예요. 멋있죠? 주식 투자들이 정말 왜 좋아하는지 왜 이분 진짜 사진 언제 한번 인터넷 찾아보실 수 있으면 찾아보시면 진짜 되게 까부는데 이제 공부 잘한 형, 출세한 형 딱 그런 모습이에요. 입도 약간 앵두같이 이렇게 작고 이분이 이제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주식 투자들이 진짜 환호할 수밖에 없는 근데 이때도 정말 힘들었던 때였는데 갑자기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되게 논리적이고 구체적인 얘기를 한 거 아니고 QE, 양쪽 완화는 거의 공식이었잖아요. 양쪽 완화 나오면 주가 상승한다. 이런 공식이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투자들이 딱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시장이 안정돼야 통화 정책도 안정적으로 펼칠 수 있기 때문에 연준이 나선 거라고 보고요. 그런 관점에서 파월 의장의 연설을 저는 좀 다섯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그림 7번 내용입니다. 파월 의장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금리가 무질서하게 급등해서 금융환경이 긴축된다면 우려할 것 되게 연준스러운 표현이죠. 이게 최근에 파월 연준 의장만 한 얘기가 아니고요.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 그 다음에 카시카리 총재 미네아폴레스 연은 총재 연준 인사들이 다 이 표현을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안에서 다 입을 맞췄다는 얘기죠. 우리 이렇게 얘기해서 대응하자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 다시 생각해보면 금리가 더 오르면 연준이 대응하겠다. 라는 걸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게 다음 주 목요일에 FMC에서 연준이 장기국채 매입 비중을 늘리거나 아니면 단기국채를 팔고 장기국채를 사는 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금리가 무질서하게 급등해서 금융환경이 긴축된다면 우려할 것. 이 말이. 금리가 너무 많이 오르면 연준이 개입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로 저는 이제 받아들이는 겁니다. 채권을 더 산다는 얘기죠? 어떤 방식이든. 장기체를 비중을 높이든가. 그런데 저는 이제 장기체 매입 비중 확대나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은 너무 오랜 기간 상승장을 경험했다 보니까 지금 하락한 게 커 보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P 500은 아직 3%도 안 빠졌고 물론 지난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지만 나스닥도 아직 10% 이상 하락해서 조정 구간으로 아직 진입했다가 빠져나왔지만 진입한 지금 계속 거기 머물러 있는 상황은 또 아닙니다. 그리고 장기국체 매입 비중 확대 아니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이런 정책들이 저는 이제 당장 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우리 이런 것도 있어 논의를 했다 이런 식의 얘기는 나올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런데 이게 제가 말씀드린 장기국체 매입 비중 확대,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이런 게 다 장기국체 금리를 상승세를 제한해주는 정책인 거잖아요. 그래서 언론에서는 이 두 정책에 대해서 안 할 거다라고 한다는 얘기를 안 했다라고 하면서 실망했다. 이제 목요일 기사들이 대부분 그렇게 나왔지만 금리가 얼마나 올라가면 무질서하게 급등한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거는 이제 사실 모르죠. 정확히 얘기하면 파월도 정확한 숫자를 자기들이 얘기해주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서 보통 금융시장 대응을 그런 방식으로 하잖아요. 얼마 이렇게 해서 찍어서 가는 경우들은 많지 않으니까 대충 그래도 얼마나 보세요? 저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 정도까지 오버슈팅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정도면 연준이 움직일 수도 있다고 보고 일단 그거 역시도 시장의 움직임들을 저희는 봐야 된다고 봅니다. 주가가 엄청나게 하락하는 것이 금융 안정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연준의 정책 안정성도 해칠 수 있는 거라서 아까 보여드렸죠. 관행도 원하지 않고 과열도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혹시라도 그렇게 지나치게 금리가 올라가서 주식시장이 과냉 수준으로 혹시라도 하락한다면 연준이 그건 대응할 수 있다는 거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시장을 어느 정도 방어해주겠다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 역시 금리가 더 올라서 연준이 대응할 필요가 생긴다면 대응하겠다. 굉장히 중앙은행스러운 표현을 저는 해줬다고 봅니다. 이게 월시저널에서 닉티머라우스라는 연준 담당하는 기자분하고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되게 좀 짓궂게 장기채웨이 확제 이런 거 검토 안 하고 있냐 얘기 안 하냐 이렇게 얘기하고 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시장에서 얘기하는데 이런 거 안 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솔직히 제가 느끼기에는 만약에 이 두 분이 인터뷰가 아니라 사석에서 만났으면 아휴 왜 이래 닉 다 알면서 거의 이렇게 얘기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정책을 얘기해주진 않지만 시장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의 이야기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한다면 이게 경기 반등 기대보다 기대가 이렇게 빨라지고 있는데 이게 높아지는 것보다 금리가 더 빨리 오른다면 연준은 나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주시장이 미친 영향을 저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면 그림 8번인데요. 파월 의장 연설이 주가에 미친 영향이 뭘까 저희가 최근에 성장주를 중심으로 시장이 좀 하락을 했는데 주가를 결정하는 배당 할인 모형을 제가 이제 좀 간략화해서 보여드린 겁니다. 금리가 높아지면 분모에 있는 할인율 R 얘가 이제 올라가는데 그게 올라가면서 성장주들이 크게 일단은 타격을 받은 상황이죠. 여기 뭐 생각해 보시면 분모가 커지면 저희 주가는 빠지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이 성장률 G보다 더 가파르게 이 할인율 R이 오르면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반대로 이 G가 올라가는 속도하고 비슷하게 R이 올라간다면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G가 오려도 빨리 올라간다면은 주가에 나쁘지는 않은 거고요. 최근에 이제 보고 있는 현상은 R이 상당히 빠르게 올라오기 때문에 지금 시장 하락을 우리는 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금리 상세를 연준히 주목하고 있다고 얘기했고 필요하다면 대응하겠다라는 그런 행간을 저희가 읽는다면은 경기회복기대보다 금리가 더 빠르게 높아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진 게 아닌가라는 거고 분모가 지나치게 커질 가능성. 그래서 주가를 빠르게 끌어낼 가능성은 저희는 좀 낮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 FMC가 이제 목요일 새벽에 이제 끝나는데 그때까지 연준 인사들이 발언을 자제하는 블랙아웃 기간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준 인사들이 지금까지 했던 말들을 아마 시장은 좀 곱씹어 보겠죠.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것들. 그 다음에 금요일에 이제 연준 인사들이 총출동해가지고 한 세 분의 지역연원 총재가 나와서 시장 달래기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금리가 수급 차원에서 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또 이번 주 수요일 날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와요. 그런데 그 전에 소비자 물가 지수를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지표들은 다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꽤 세다라는 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번 주 수요일 날 확인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금리가 또 오르면 시장이 또 출렁출렁 또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급락 가능성을 파월 연준 의장이 많이 제한한 사항이고 혹시라도 필요하다면 3월 FMC에서 관련된 구두 개입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낙폭이 지나치게 크다고 생각하는 성장주들은 지금부터 좀 골라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낙폭이 좀 크다고 생각되는 성장주들은 골라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지금 당장 담아야 된다기보다는 언제 담을지 담아야 되는 때가 왔을 때는 걔네들을 바로 사야 되니까 그때 막 갑자기 올라가는 애들을 줍줍하는 것보다는 지금 좀 많이 빠져있다고 생각하는 애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사실 금리가 최근에 안정을 찾는 시기에 그런 날에도 지난주 금요일을 포함해서 나스닥보다 S&P가 더 쎘어요. 그거는 사실 성장주가 지금 달리는 구간이 아니라 경기민감 업종이 지금 달리는 구간이 아닐까라고 그런 점에서 좀 생각을 하고요. 저는 금리 상승 시기에 경기민감 업종의 상승세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민감에 역시 주목을 해라. 미국 시장이 그렇다고요. 보니까 지금 G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좋고 은행주 사상 최고가, JP모간. 네, 맞습니다. 제 기분이겠지만 경기민감 업종이 쭉 가고 나면 항상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아니면 성장주가 쭉 가고 나면 성장주 좀 봐라.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은 건 제 기분 탓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경기민감 업종을 보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경기민감 업종이 가. 그럼 경기민감 업종을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은 역시 제 느낌인... 경기민감 업종은 저희가 사실 계속 좋게 보고 있었던 거라서 그러셨죠? 네, 그래서 이거는 여전히 강조드리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안에서 사실 주가가 너무 빠졌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담아볼 수 있으니까 특별히 이제 한국 투자자분들이 성장주에 대한 그런 신뢰, 그리고 기대가 굉장히 또 크잖아요. 좋은 경험들을 사실 작년에 너무 많이 하셨고 그래서 사실 최근에 주가가 빠지는 걸 보고서 되게 놀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식은 항상 돈을 버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네? 뭐 이런 고민들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혹시라도 운 좋게 또 아니면 실력으로 익절하셨던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제는 언제 나와야 될까? 이제 타이밍 고민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타이밍을 지금 타이밍이 올 테니 그때 되면 이제 종목 어떤 거 좀 골라볼까? 그래서 기관자분들도 사실 성장주 비중을 많이 줄여놓고 계셨고 지금은 좀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프로를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임기점을 넘었어. 진행을 이제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아, 그렇군요. 아, 네. 이러지를 않더라고 지난 주부터. 아니잖아요. 바로바로 이제 나가니까요. 아니, 케비는 사실 작년 좀 일찍부터 성장주에 대한 조심. 그러니까요. 빵, 빵, 유머 이런 것들 좀 조심해야 됩니다. 네. 이런 얘기,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그렇죠? 아니,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뭔가 이렇게 느낌이 한참 성장주 꺾인 다음에 아니에요. 우리 김일혁 팀장님 여기서 보내드리고 또 다음 또 우리 게스트분들이 계시니까 KB증권의 김일혁 팀장님 월요일마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고맙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해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